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정지의 판변TV의 관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9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 소송구조제도와 비용부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7월 1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마 6041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계금 사건이고요. 내용에 관한 내용, 본안에 관한 내용은 없고 제안고인이 소송비용 부담, 부담에 관련해서 소송이 끝난 다음에 소송비용 부담에 관련해서 제안고를 한 거죠. 항고, 제안고 이렇게 한 겁니다. 제안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이 제안고인은 원고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원고로 소송을 제기해서 피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구들은 소송구조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구들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소송구조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국가로도 받게 되어 있었죠. 제안고인이 원고로서 소송을 했다가 일부 순서를 해서 소송비용 45%는 제안고인이에요. 나머지는 피구들이 부담하는 걸로 확정되었습니다. 재판이 이미 끝났어요. 계금 사건인데 그건 끝나는 상태에서 소송구조 변호사는 2017년 5월경 보수 지급을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8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현재는 100만 원인데 8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1심 법원이 직권으로 원고에 대해서 소송비용 보수 80만 원 중에 45%인 36만 원에 대해서 추심 결정문에다가 송달료와 합한 금액을 국가에 지급하도록 하는 추심 결정을 하게 됩니다. 36만 원에서 한 4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하여튼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에 대한 금액을 직권으로 원고인 제안고인에게 추심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고가 이거 나 억울하다. 이걸 나한테 다 달라고 하느냐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 제안고인은 본안 소송에서 원고로서 인지액, 그 다음에 송달료를 모두 납부했고 자기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국가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추심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1심은 지금 피구들에 대한 소송구조 비용 80만 원에 45%를 지금 원고한테 부담시켰던 거죠. 대법은 뭐라고 하냐면 소송구조를 받게 되면 인지액과 송달료의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그리고 소송구조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죠.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납입이 유예했거나 지급된 비용의 추심 결정을 그 상대방이 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액 부담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정해져 비용을 산정할 때는 유예된 비용과 소송구조 변호사 비용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즉 이 사건에서는 원고도 변호사 비용이 됐고 그 다음에 피구들은 소송구조 받은 비용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80만 원은 피구로죠. 그러면 이걸 합산을 해서 그 중에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구가 부담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부담 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액을 정해서 대등액에서 상계한 결과 상대방 당사자가 소송구조 당사자에게 지급할 차익이 존재할 때 그때만 추심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1심처럼 원고가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산정 없이 피구들이 부담한 금액 전체에 대해서 45%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상계. 그러니까 피구도 원고의 소송비용 중에 55%는 원고 피구들이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원고가 이 금액에 대해서 45% 부담하게 되죠. 그 금액에서 대등액에서 상계를 하게 됩니다. 상계를 하게 되면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구들에게 지급할 금액은 없는 가성이 크죠. 따라서 그러한 비용 산정을 하지 않고 추심 결정을 한 것은 위법이다 라고 해서 파괴한 겁니다. 이 소송구조 제도는 민사소송에서 소송에 필요한 조력이 필요하게 하게 되는 저소송층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그리고 소송구조를 받은 상대방과 소송을 한 후에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가가 상대방에 대한 이거와 같은 추심 결정을 해서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있다라는 거 이거를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산정까지는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결정, 소송구조 상대방에 있을 경우 국가가 직권으로 상대방 전액이 만약에 부담하게 될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추심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제도가 있다 정도는 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의료소송 사건이고요. 원고가 환자하고 상고를 했는데 상고인이고 피고 대학병원입니다. 상고를 환자가 상고했는데 환자 승소로 일단 파기현성되었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2014년 10월 2일 날 허리통증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갔습니다. 전공의가 그 당시 응급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MRI 검사 후에 4, 5번 척추관 협착증, 좌측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전공의가 진단을 하고 나서 10월 3일부터 5일까지는 휴일이어서 담당 교수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그냥 통증 치료만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원고가 집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치료받겠다고 해서 퇴원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공의는 정형외과의 전원 소견서에 수술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진로소견서에다가는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추간면 탈출증 이렇게 진단을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고에 대한 MRI 검사 판독 결과에는 흉추 12번부터 요추 1번에 걸친 경막의 혈종, 그러니까 피멍이, 피덩이가 있고 척수 압박 등의 중증도 이상이라고 기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공의하고는 판단이 다른 거죠. 원고는 2014년 10월 1일경에 정형외과에 입원 치료를 합니다. 전원 조치를 해서 통증이 심해지고 다리에 마비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와서 원고는 10월 6일날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피곤 의식에 다시 방문을 해서 결국은 흉추 9번, 12번 사이에 있는 경막의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수술을 받게 된 다음에도 원고는 하지가 마비되고 기립자세 유지와 병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연구장애를 얻게 됩니다. 문제는 전공의가 수술적 치료가 아닌 보전적 치료 방법을 선택하여 병원을 옮기도록 한 이것이 과실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전공의로서는 MRI 검사 결과에 제공을 그 정형외과에 제공을 했기 때문에 출혈 증상에 대해서 치료를 하지 않은 것이 전공의의 과실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공의 입장에서는 MRI 결과하고 다른 진단을 했는데 어쨌든 그 정형외과에다가는 MRI 결과를 보내줬어요. 그러면 MRI를 받은 정형외과 쪽에서 그걸 다시 보고 진단을 해서 혈종인지 아닌지 혈종이 만약에 일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정형외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것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과연 전공의의 과실을 볼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척추 경막의 혈종은 신경학적 증상에 발생한 후 12시간 이내에 수술을 받지 않으면 하지마비 등 치명 등으로 영구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질병이다. 그러면 보전적 치료를 선택하더라도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키고 출혈성 경향에 있는 약물의 복용을 중단하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되고 경과 관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보전적 치료를 할 수는 있다. 선택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이런 혈종을 진단을 했다면 출혈성 약물을 맞게 하고 추가적인 마비나 이런 게 있는지를 경과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일도 부과하고 전공인은 영상우학과의 판독 없이 MRI 결과를 자체적으로 확인을 했고 척추 경막의 혈종을 진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이에 상관은 검사와 치료를 다하지 않아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공인은 척추 경막의 혈종을 진단하였음에도 보전적 치료를 선택했다면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까지를 전원하는 병원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전공인은 아무런 정보를 제공할 때 안 했지 잘못된 진단, 즉 척추 협착관이라든지 추가하면 탈출을 만한 진단을 해서 전원 조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공인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은 전공인은 전공인은 척추 경막의 혈종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여부를 반드시 심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심리를 했어야지 그 혈종 판단에 대해서 어떠한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없이 그냥 보전적 치료를 했고 나머지는 정형외과의 잘못이지 전공인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대법원은 혈종 여부 판단 여부에 대해서 다시 심리하라 라고 해서 파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결국은 전공인과 영상의학과의 MRI 검사 결과에 대해서 전혀 참조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잘못된 진단을 했고 잘못된 진단을 통해서 이후의 절차들이 제어능이 됐기 때문에 이 12시간 안에 수술을 해야 되는 이 혈종에 관련된 진단, 처지를 하지 못했고 그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원심은 혈종을 진단했더라도 당시에는 보전적 치료를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혈종을 진단하지 못한 것이 과실이 아니라고 봤는데 대법원은 혈종을 진단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조치들이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혈종을 진단하지 못해서 결국은 주의의무 위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존재했다라고 봐서 결국 파괴한 사건입니다. 이런 의료소송은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매우 어렵습니다. 과연 주의의무, 그러니까 아까 말한 통상적인 의사는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판단의 범위나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도 마우도 다를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혈종이 적어도 MRI 결과에 따른 혈종이 나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전공의가 조금 더 더 한닥에 나아간 진단을 했어야 했지 않았었나 라고 본 것으로써 이것은 아마도 그런 MRI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용고 문장리의 판대한TV의 판교연 연호사입니다. 2023년 9월 1일자 팔레용고 민사 경영 감시 권한과 주주 평등의 원칙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7월 1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93-21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상환금 청구의 소고요. 원고는 상환우선주 매수인이고 피고는 주식회사와 과반수 대주주였습니다. 상환고를 했는데 매수인이 이긴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피고의사는 2016년 12월 6일 날 보통주 333만주를 갖고 있었고 우선주 26만주를 발행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피고2는 과반수 주식을 보유한 대표이사였습니다. 피고의사는 2016년 12월 6일 날 원고에게 새로 발행하는 상환우선주 2만주를 주당 1만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20억을 받게 되죠. 이로써 원고는 5.27%의 주식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식 인수 계약 당시에 피고의사는 유상증자 또는 납입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 시에 원고에게 사전 통지와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 목목으로 조기상환 청구권 등을 부여하고 위약벌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피고2는 피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이 피고 회사가 2018년 8월 28일 날 상환전환 우선주 16만주를 방해하고 11월 20일 날 다시 8만주를 발행하면서 원고에게 사전 통지나 사전 동의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이 약정 위반에 따른 조기상환 대금 및 위약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심은 이렇게 주식을 인수하면서 피고 회사와 체결한 사전 통지와 사전 동의 및 손해배상, 위약벌이 다른 주주들에 대해서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고 투하 자본 횟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위배된다고 봤어요. 과연 그러면 주주평등의 원칙이 위배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원심은 그렇게 봤는데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회사와의 관계에서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데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거나 또는 자본 회수의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경우에는 무효라고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특별한 사정이 뭐냐라고 할 때 법령이나 강행벽 저촉 등 주주로서의 본질적인 주의를 부정하는지 차등적 취급에 따른 다른 주주가 입는 불이익의 내용의 정도는 어떤 것인지 또는 차등 취급이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따라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따라서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의 유치를 위해서 해당 주주에게 동의권을 부여한 것이어서 불가피한 면이 있었고 허용된 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에 따른 소생의 배상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입에 된다고 한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이런 거죠. 투자의 유치를 위해서 해당 주주에게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허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허용되는 동의권을 부여에 관한 약정 위반에 따른 소생의 배상은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게 아니라는 거죠. 논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판단의 순서가 다르다는 거죠. 동의권 부여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침해하지 않는다. 그러면 허용된 동의권 부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소수 주제에게 회사의 주요 경영 상황에 관한 감시, 감독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원청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허용된 동의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허용된 동의권에 기한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원심은 손해배상의 금액이 신주인수대금 원금과 일치하고 다른 주주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사전 동의권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라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유효한 약정 이상 그 위반에 따른 서류배상 청구는 허용된다는 거고 다만 조기상환 청구권이 상법에 따른 요건을 구비했는지 또는 위약벌이 공소 양속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심리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인 거죠. 또 하나 대법원은 이렇게 특별한 회사 전체 이익을 위해서 일부 주주에게 동의권 부여하는 건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경영 감시 활동을 위한 것이라면 소수 주주에게 그런 동의권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까지도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이건 위배되지 않는다. 허용된 동의권을 위반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은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용범 오부정리의 판변TV의 판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9월 1일자 팔레용범 인사 인수대금 반환과 독립 대표이사 독립 채무사건입니다. 청구회는 2023년 7월 1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 다 224-98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유약벌 청구의 소고요. 원고는 우선 인수인이고 피고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파악이 완성되는데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들은 2015년 3월 3일 날 이 사건 회사의 상환전환 우선주를 인수하면서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피고와 투자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식인수대금을 납부를 하죠. 투자계약 약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식인수인의 서면 동의 없는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이 사건 회사와 피고가 연대하여 주식인수인에게 유약벌로 인수대금과 이사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주주가 2019년 3월 6일 날 원고들의 동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8월 19일 날 회생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정에 있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조건이 성집을 한 거죠. 원심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부분은 주주평등의 원칙이 위반되어 무효이고 피고에 대한 부분은 연대보증 채무의 부종성에 반해서 부존재한다고 해서 판결을 한 겁니다. 결국 이 사건 회사의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이 위배되는지 여부가 1차적 판단 문제고요. 두 번째는 대표이사의 연대 채무는 종된 채무인가 주된 채무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이 사건 회사의 약정은 회사의 귀책사업이와 무관하게 회생절차 개시 시 회사라고 하여금 주식 인수대금과 이자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어서 다른 주주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주로 보도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해서 무효가 맞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다만 대표이사인 피고와의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종료되지 않고 다만 회사의 채무에 대한 보증 채무인지 아니면 동의된 채무인지 이게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대표이사의 피고 본인의 채무는 보증 채무가 아니라 동일한 내용에 관한 연대 채무를 부과하는 동의 채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대표이사는 연대하여 채무 부담한다고 되어있을 뿐이고 이거는 대표이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회사와의 약정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정을 있었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연대해도 됐고 투자 계약사의 다른 조항들로 보면 대표이사가 보증이라는 문구가 들어있는데 이 문제되는 이 사건 조항에는 보증이라는 문구가 없이 단지 연대라고만 편지되어 있다는 측면도 고려한 겁니다. 따라서 이거 다른 약정에는 보증이란 문구가 있는데 이 조항에는 보증 없이 그냥 연대하여 부담하다는 것은 결국은 회사와의 약정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독립하여 진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사해석의 문제라고 본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신주 인수 과정에서 회사와 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투하자문 반환 약정을 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흔히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관계에서는 주주평등 원칙이 되어서 유배해서 무효가 됩니다. 다만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약정 부분은 독립적 채무인지 연대 보증 채무인지는 살펴봐야 되고 이 사건에서는 다른 채무에는 연대 보증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사건은 보증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독립 채무라고 본 겁니다. 결국은 이 사건 계약서 문구가 보증이란 말을 쓰지 않고 되어 있어서 결국은 대표이사는 독립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서 원고가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승수한 사건입니다. 그래도 대학계 문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팔레옹권문의 판비안TV의 판결을 전원합니다. 2023년 9월 1일자 팔레옹권민사 제3취득자의 비용 상한과 청구권과 유치권 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3년 7월 1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26509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토지인도 사건이고요. 원고는 경락 매수인입니다. 상고를 했고 피고는 제3취득자인데 파기환송됐죠. 제3취득자가 유치권 주장을 했는데 원심에서 인정됐지만 대법원에서 결국 유치권 인정이 안 된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이 피고는 2016년 8월경에 근제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일부를 등기하고 18년까지 건물 부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토지를 여러 필지를 샀고 그중에 일부는 등기를 해놓고 일부는 등기를 안 된 상태에서 전체 필지에 대해서 건물 부지를 조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19년 6월경에 나머지 토지의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제당권 실행을 한 경매 절차가 2018년 9월경에 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피고는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근제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이제 근제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일부 등기를 해가지고 소유자가 됐었고 그 상태에서 소유 제3수적자인 상태에서 저당권 실행이 돼가지고 경매가 실행되고 나니까 경매 진행 이후에 나머지 필지에 대한 등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고는 2019년 12월경에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락을 받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원심은 피고가 토지의 건물 부지 계량비에 관한 비용 상환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한 유치권 행사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이게 지금 경락이 됐을 때 제3취득자는 자기가 그 비용을 들인 거에 대해서는 경매 절차에서 상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거기서 나아가서 그 상환 청구권을 가지고 유치권 행사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거죠. 결국 민법 제367조에 보면 저당물의 제3취득자 원고 같은, 피고 같은 사람이죠. 저당취득자는 필요비적 유익불이 지출할 경우에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 규정에 의해서 이 우선 상환 청구권으로 피담보 채권으로 한 유치권 행사도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민법 제367조의 우선 상환 청구권의 행사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경매 절차에서 그래서 우선 상환 청구권을 근거로 제3취득자가 직접 저당권 설정자라든지 저당권자라든지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 대해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제3취득자의 필요비 유익비는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지 나머지 설정자, 저당권자, 저당권자, 경매 매수인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제3취득자는 우선 상환 청구권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이 근저당권부 소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저당권 실행 시 제3취득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사건이죠. 피고의 경우에. 그러면 제3취득자가 소지에 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우선 상환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데 이 판례에 따르면 반드시, 반드시 경매 절차에서 이 우선 상환 청구권을 청구해야 되는 거고 경매 대가에서 상환 받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선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청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하다가 인정을 받으면 경매 절차에서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죠.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이만큼 돈 안 들었는데 왜 이렇게 청구를 했어? 그러면 나머지 경매 배당금을 받는 사람끼리 배당이의 소 또는 부당인의 반환 소호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그와 별도로 나머지 저 채권자라든지 경매에 대해서는 권리관계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반드시 경매 절차에서 꼭 비용 상환 청구를 해야 되는 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경락 매수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이 나에게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곧바로 건물 인도 퇴근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고를 했는데 파악이 한정돼서 일부 주택공사가 이긴 사건이죠. 내용 보시죠. 이 원고들은 주택사업지구 내의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은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업지구 내의 이주자 택지 공급 규모는 1필지당 265제곱미터로 공고가 됐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260제곱미터를 초과한 규모의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큰 평수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리고 나서 피고는 원고들이나 분양가격을 선정을 했는데 이 선정을 할 때 토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철지비용을 제외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피고는 32번 교통광장시설은 생활기본시설이 아니라고 해서 택지조성원가에 포함을 시킨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주 대책 대상자로 되어 있으면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265제곱미터의 분양 제곱미터를 이주자 대책자에게는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5제곱미터 이하를 공급을 하게 되면 분양대금을 하는데 일반 분양자하고 이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반 분양자하고는 달리 그 대금 중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비용은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업자가 스스로 공급해야 되는 자기 비용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주 대책자에 대해서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제외한 금액의 가액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이 금액을 제외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 피고가 그중에서 교통광장시설 교통광장시설은 생활기본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택시 조성원가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니까 원고들이 이것도 생활기본시설이니까 이거는 제외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주자 대책지 공급 규모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분양대금 산정을 할 때 265제곱미터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을 제외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역교통시설 광장은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사업시행자는 이주 대책 대상자에 대해서 공급할 택지 및 주택의 내용을 정하면서 재량을 가진다. 그리고 공급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일반 수분양자에 공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분양대금을 챙겨할 수 있다. 결국은 예를 들어서 265제곱미터까지는 생활기본시설을 빼야 되지만 그거 초과하는 예를 들어서 두 배라고 치죠. 두 배라고 하면 나머지 265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대금을 초과해서 따라서 생활기본시설 제외를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분양대금 산정에 있어서 이주 대책 대상자에게 택지 조성 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을 제외할 부분은 그 일반 아까 265제곱미터에 대해서만 시설기본을 추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포함시켜서 전체대금을 산정하면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광역교통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것도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265제곱미터 안에서도 요게 포함되겠죠. 결국은 요 이렇게 보면 265제곱미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기본시설을 빼야 되고 다만 광역교통시설은 분양대금을 포함시킬 수 있고 그리고 요거 초과하는 부분 초과하는 부분은 요거 기반시설 부분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계산법의 원심하고는 다르다라고 해서 파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2주 대책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에서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2주 대책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한대를 결정해서 재량을 가집니다. 재량이 이제 뭐 재량의 남용인지 아닌지 여부는 다음 부분이고 그 다음 공급한대를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수무장과 같은 분양대금을 책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도로 상하수도는 생활기본시설이지만 교통광장 등 광역교통시설은 그런 생활기본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 요렇게 딱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공원정기 판변TV의 박팡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9월 1일자 팔레온공원 인사 취득시효 완성과 등기의 추정량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3년 7월 13일이고요. 사건물은 2023나 2359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건물들 철거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원고가 소유 토지 등기 명인이고 피고는 토지 점유자인데 서로 반소까지 제기를 했는데 원소를 파괴함으로써 원고가 이기게 된 사건이죠. 내용 한번 보시죠. 이 원고 토지는 74년 12월 31일 날 A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원고 토지를 포함한 세 필지에 원고 건물이 신축이 됐어요. 그리고 78년 12월 30일 날 이 건물이 A, B, C C는 원고의 부친이었어요. A, B, C의 명의로 등기가 됩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이 2019년 17년 9월 27일 날 C를 상대로 보존등의 말소 청구를 했는데 C가 반소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제기해서 결국은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C는 2018년 11월 6일 날 확정 판결에 대해서 판결에 따라서 원고 토지에 관해서 94년 12월 31일 자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그다음에 원고 건물에 관해서는 98년 12월 30일 날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C가 이제 결국은 2018년 11월 6일 확정 판결에 의해서 94년 12월 31일 그다음에 98년 12월 30일 날 각각 취득시효 완성으로 완벽한 소유권을 등기까지 마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원고가 부친 C로부터 2018년 11월경에 각 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등기를 이전 받은 거죠. 그런데 피고가 74년 12월 24일 날 원고 토지에 인접한 피고 토지의 등기를 마칩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제 피고 토지도 등기되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을 해서 91년 2월 21일 날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측량 감정 결과 피고 건물이 원고의 토지를 침입한 걸로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는 91년 2월에 지금 이 땅을 침범을 해서 돈물이 지은 거죠. 그런데 C라는 사람은 94년 12월 30일 날 취득시효 완성으로 이 건물을 취득한 거죠.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는 98년 12월에 건물 취득을 완성을 해서 취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약간 중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피고도 91년부터 이 부지를 점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아버지가 94년 12월 그다음에 98년 12월에 각 이 토지를 점유하면서 취득시효 완성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취득시효 완성은 그 전부터 했겠죠. 그런데 74년부터 쭉 했던 거죠. 그래서 원심은 피고가 91년 2월에 피고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C의 침범 토지에 대한 점유를 C가 상실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C는 그 전 판결에서는 74년부터 94년까지 쭉 점유해서 취득시효 완성했다고 받았는데 원심은 91년경에는 C의 침범 토지를 피고가 침범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C가 이 토지의 점유을 상실했다. 따라서 침범 부분, 침해한 부분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 부분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C가 C 부분 이 C의 침범 토지에 관한 부분에 관한 등기는 무효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원고 폐소를 한 거죠. 결국은 원고의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부지인 원고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죠. 74년부터 94년까지 그런데 피고가 91년에 침범을 함으로써 부지 점유를 상실했느냐 상실했느냐 이게 문제가 되고 그렇다면 이 취득시효 완성, 완성이라고 해서 등기가 지금 됐죠. 등기가 있는데 등기에 보면 20년간 쭉 점유한 걸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등기 원인에 대해서 추정력이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등기 명의자는 전 소유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다투는 축에서 무효사유를 입증해야 된다. 그렇다면 등기 명의자인 취득시효 기간 중에 74년부터 94년까지 일부 기간 동안 토지 일부에 대해서 직접적 현실적 점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게 아니다. 즉 등기 추정력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94년 12월에 20년간 평온 공연한 걸로 취득시효 완성이 됐다는 것이 등기의 추정력이 된 거죠. 따라서 91년에 침범했다고 해서 그 추정력이 깨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판역이 미치지 않는 피고에 대해서 타인의 등기 원인의 부존줄 이유로 확정 판결에 대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함에 있어서 요구하는 정명의 정도를 넘어서는 명백한 증거나 제출을 잘 제출해야 된다. 따라서 C의 점유취적 완성 등기 명의 유효,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서 아버지, 아까 말하자면 원고의 아버지의 등기 추정력에 따라서 피고가 90일 2월에 건물을 했다는 것으로 추정력이 깨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C는 아직 입증이 안 됐다. 결국은 C의, 원고의 아버지의 등기 여전히 유효하고 피고가 등기의 추정력을 깨지 못했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원심과는 다르죠. 원심은 판결이 피고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판결과 상관없이 91년부터는 피고 점유한 거다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추정력에 따라서 91년에도 다 점유하고 있었다고 추정이 됐고 피고가 그거를 깰 만큼 입증을 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 이 C와 A의 판결 원고의 부침과 A의 판결이 피고에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등기가 된 이상 등기 원인인 취직시효의 완성에 관한 등기의 추정력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원심은 판결이 추정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무시해버린 거죠.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이 미치지 않지만 등기의 추정력이 미친다. 그리고 추정력이 미친 한도에 있어서는 일부 한때 침범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등기 추정력을 범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대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원고의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이 될 수도 가능성이 있고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원심처럼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해서 기각한 것은 아니다. 등기 추정력이 인정된다라고 본 것이니까 이거는 파괴된 후에 과연 원고가 이길 수 있을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등기의 추정력,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 판결이 굉장히 잘 설치한 판결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즉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상당 부분 강력하게 인정된다라는 것이 이 판례의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고일은 2023년 7월 1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다 22514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는 사건이고요. 원고와 피고가 있는데 피고가 상고를 했는데 사건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요.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고시 효력이 있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파괴가 완성되는데 내용을 보시죠. 이 원심은 2022년 7월 11일 날 이 사건을 조정에 해부를 합니다. 간단한 사건들은 그렇게 조정을 많이 바로 해부하는 게 많습니다. 조정재판부가 22년 8월 11일 날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 이걸 통상 강제조정 결정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하게 됩니다. 결정정본이 8월 18일 날 원고 대리인에게 송달되고 8월 16일 날 피고 소송 대리인에게 각 송달됩니다. 그런데 피고 소송 대리인의 사임서가 8월 26일 날 제출이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피고 소송 대리인으로서 변호사 김도훈 명의의 이의신청서가 22년 8월 30일 날 제출이 됩니다. 지금 새로운 변호사가 선임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 명의의 이의신청서만 제출되고 소송 위임장은 제재되고 있지 않다가 2022년 11월 23일 날 소송 위임장이 제출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원심은 변호사 명의의 이의신청서가 위임장 없이 제출된 거기 때문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아니고 결국 송달될 날로부터 2주 경과되었음으로 확정됐다라고 해서 소송 종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피고가 상고를 하게 된 거죠. 문제는 이거죠.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강제 조정 결정이 이의신청서를 변호사 명의로 제출했을 때 그 이의신청서의 효력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추인한 경우 소급적으로 유효한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인사조정법상 조정에 가려만한 결정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럼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가 뭐냐? 이런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이 사건에서는 소송 대리권에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 행위는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소송 대리인이 그 소송 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규칙력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소송 대리권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소송 대리인이 추인하게 되면 효력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대리권에 흠결이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한 후에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도 소급해서 효력을 발생한다. 이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피고 소송 대리인은 위임장 제출 없이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그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이의신청을 추인한 것으로 봐야 된다. 결국 이의신청은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됐고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종료 소송이 잘못됐고 본안 소송 다시 하라 하면서 파기한 겁니다. 이 경우는 이 사건에서는 아마 피고 소송 대리인을 변경하면서 새 변호인이 일단 이의신청만 해놓자 그러고 나서 다음에 재판길이 잡혔을 때 그때 소송 위임장을 낸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결국 소송 위임장을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제출 안 한 그 시점까지는 이의신청이 부적합한 것은 맞습니다. 효력이 없는 게 맞고. 그런데 이후에 위임장을 제출하고 준비사정도 제출하고 다시 항송심도 진행한 걸로 볼 때 피고가 이의신청 행위, 변호인의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것이 맞다라고 본 거죠. 결국 상대방 변호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의신청 시 새 변호인의 위임장이 없는 걸 문제 삼아서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그렇게 되면 이의신청을 이의제기를 해서 결국은 위임장을 안 냈기 때문에 결국은 각하시킬 수 있죠. 하지만 그 경우에도 다시 위임장을 내고 그거를 내가 낸 게 맞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여전히 갑니다. 어쨌든 변호인 입장에서 그거를 봐가지고 다시 대법원을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그 상태에서 위임장이 없다면 그 부분 반드시 지적을 해서 위임장을 보완을 하게 하고 위임장을 보완이 안 되면 부가적으로 빠르게 사건이 종결되는 방법도 취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 변호인 입장에서 이 판례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고 5분정기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9월 1일자 판례원고 형사 공무원의 증표와 범죄수사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7월 13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1도 10763 판결입니다. 식품위담금 위반 사건이고요. 검사가 상고를 했고 파기환송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피고인은 일반 음식점 운영자였고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것은 법 위반입니다. 일반 의식점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이 있고 거기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은 또 다른 영업을 받아야 되고요. 거기서 춤을 추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도 다른 허가를 받아야 되고 거기서 다시 밴드가 와서 연주하는 것 이것도 다른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반 음식점. 일반 우리가 밥 먹는데 그런 데에서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노래 춤을 추게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2020년 3월 7일 날 위반행위에 대해서 기소를 합니다. 기소를 할 때 어떻게 해서 기소를 하게 됐냐면 특별사별경찰관, 특사경이라고 하죠. 특별사별경찰관, 보통 행정공무원입니다. 행정공무원이 검찰로부터 특별사별경찰이라는 업무를 부여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사경이 의식점에 손님으로 가장해서 출입을 해가지고 내부를 촬영한 겁니다. 촬영해서 그 촬영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거죠. 그런데 이 영상에 대해서 사전에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 특사경은 다만 현장 확인서 초안을 미리 작성해가지고 지참을 해서 의식점을 출입했고 출입 과정에서 별도의 지진을 받지는 않았고 음악이 나와서 춤을 추기 시작하자 촬영을 했고 직원으로부터 미리 작성한 현장 확인서 초안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 유반받다 라고 하면서 그 현장 확인서에다가 그 일하고 있는 직원의 서명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직원을 알게는 있어. 사후적으로 알게는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영상, 내부 영상, 동의 없이 이 식당에 들어가서 촬영한 영상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식품위생법상 관계 공무원이 그 음식점이나 이런 걸 출입을 해서 검사를 하거나 수거 등의 조치를 규정할 때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나 서류를 지니고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표나 서류를 제시해서 들어간 다음에 출입하고 검사하고 수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촬영 영상이 과연 이런 식품위생법상의 공무원의 어떤 역할, 그러니까 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특사경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특사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행정 공무원인데 검찰로부터 수사 권한의 업무를 위촉받는 겁니다. 위촉받아서 특별사력 경찰이 되고 그 행정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사건 수사 같은 업무를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과연 그러면 이런 행정 공무원으로서 이 식당에 들어가서 촬영했을 때 행정 공무원으로서 이 증표나 권한 표시하는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가. 그걸 위반할 경우에는 위법 수집 증거가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식품위생법상 문헌상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나 서류 제시하는 것은 행정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한정된다. 그리고 특사경으로 지명된 공무원이 범죄수사를 위해서 증거수집 등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게 대법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붙이냐면 특사경이 구청에 합동단속 요청을 받자 범죄수사를 위하여 촬영을 하고 현장확인서를 증거한 등의 증거를 수집하였을 뿐이고 행정조사를 하려 한 바가 없다. 이 사건에서 특사경은 행정조사 목적으로 그 식당을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식품위생법 위반 범죄사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행정조사를 위한 절차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법경찰처럼 똑같이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된 영역에 속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촬영한 것은 증거는 있다라는 2018도 8.61 판결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거는 경찰에 관한 판례였는데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나이트그룹에 음란행 공연을 하는 것을 촬영하기 위해서 들어간 경우 그때는 경찰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품위생법상의 행정조사와 상관없는 범죄수사였죠. 그래서 똑같이 이 사건에서 보면 결국 수사 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행정조사에 필요한 절차는 지킬 필요 없다. 수사 목적에 있어서 몰래 촬영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출입 방법이라든지 사생활 보호에 대한 통상적인 기대의 범위 내에 있으면 위법 수준인 거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이 특사경의 공무원은 실제로는 행정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조사인지 범죄수사인지의 구별이 사실상 되지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특이하게 구청의 합동단속 지침에 따라서 단속을 나아간 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사에 가깝다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통상적인 경우에는 수사와 범죄수사가 그러니까 행정조사와 범죄수사가 거의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사에서는 절차 준수가 중요한데 범죄수사에서는 완화된 것처럼 보이는 게 매우 이상합니다. 동전에 나이트그룹의 음란공연 촬영영사에 대한 증언의 인정판려는 경찰에 관한 거였어요. 그렇다면 결국 행정조사에 관한 절차는 조금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 특히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음란공연 촬영할 당시에 있어서도 경찰에 과연 이런 수사가 타당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고 적어도 그 당시에도 제가 판례를 설명하면서 적어도 사후영장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고 이 사건에 마찬가지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후영장 정도는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을 했다면 사후적으로 이걸 내가 촬영한 게 맞다고 했고 그 촬영영상에 대해서 적어도 사후적으로 영장을 받아야 왜 그 장소에 범죄 촬영을 위해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사후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이 대법관리가 좀 아쉬우면 있다는 것은 동일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남편도 가정폭력의 대상자가 될 수 있죠. 2019년 10월 16일 날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전화 등 통신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마 피고인의 피해자의 전남편인데 아마 이혼소송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 날 피고인에게 송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피고인 10월 25일부터는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 전까지 임시보호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1월 9일 날 같은 내용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 날 송달이 됐죠. 그러니까 임시보호명령은 10월에 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피해자 보호명령이 본 절차 본 절차에서 다시 1월 9일 날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고 1월 15일 날 송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1월 12일부터 2월 21일까지 14일에 걸쳐서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한 겁니다. 원심은 임시보호명령이 1월 9일 날 피해자 보호명령이 딱 발령된 그날로부터 임시가 결정시까지 아까 되어 있었잖아요.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시가라고 주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시인 1월 9일까지만 유효한데 그 이후에 9월 15일까지 그러니까 피해자 보호명령이 있었던 15일까지 1월 9일 또는 이 사이에는 공백이 있다.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했던 거 12일부터 요거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효력이 없고 두 번째 피해자 보호명령은 항구심에서 취소가 됐어요. 취소됐기 때문에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함으로 피해자 보호명령 위반도 안 된다. 결국은 모두 자유에 대한 무죄를 통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임시보호명령이 있었던 1월 15일까지 그러니까 피해자 보호명령 1월 15일 이후부터 있었던 것들은 피해자 보호명령이 나중에 취소됐기 때문에 무죄가 됐고 그 이전 거는 임시보호명령 자체가 1월 9일 날 끝났고 피해자 보호명령이 송달되는 1월 15일까지는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했던 것도 암으로 명령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요것도 무죄. 둘 다 무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임시보호명령의 효력이 종기돼요. 종기가 언제냐. 피해자 보호명령 때까지냐. 그때부터 송달된 때까지냐. 요게 하나의 문제고. 두 번째 피해자 보호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피해자 보호명령이 항소심에서 취소된 경우에도 그게 유죄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임시보호명령의 효력이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시까지 되어 있다면 그거는 피해자 보호명령이 송달된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결정은 9월이 있었지만 피해자 보호명령에게 통살되게 1월 15일이니까 그때까지 임시 보호조치 명령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고사에 공백이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고. 그래서 1월 15일까지 임시보호명령의 효력이 있었다는 거고. 두 번째 항소심의 취소 결정이 있어도 그것은 절차적 사유로 취소되었기 때문에 단독재판부에서 환송하는 것에 불과해서 피해자 보호명령 위반에 대한 불이행도 성립한다. 그러니까 절차 여유로 취소되었을 뿐 피해자 보호명령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명령 명령 자체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불이행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피해자 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요청하게 됩니다. 수사기간이나 수사기간에 거치지 않고. 그런데 이게 직접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재판이기 때문에 심리를 해야 돼요. 자료도 내야 되고 가서 주장도 들어야 되고 상대 말도 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때까지의 긴급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가 임시보호명령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임시보호명령은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맞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시라고 돼 있어도 통달 시퇴까지를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공백을 없앤 거고요. 두 번째 피해자 보호명령 위반으로 처벌될 때 그 처벌은 명령이 절차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여전히 위반행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험고 문장의 판비안TV의 황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9월 1일째 팔레험고 형사 퇴직금 연장 합의와 채불임금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7월 1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도 188 판결입니다. 그 사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이고요.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 완성됐죠. 내용을 보시죠. 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16년간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금 2,9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퇴직일인 2021년 5월 28일 날 퇴직금쯤 일부는 지급을 하고 2021년 6월 16일까지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후에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합의된 6월 11일까지도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합의가 됐었죠. 일부 합의가 됐고 일부 남의 지급을 하고 합의가 됐을 때 이 합의된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 또 체부림금으로 처벌할 거냐 이게 문제인 거죠. 즉 퇴직급여 구조에 보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단서에 합의에 따라 지급길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합의하에 연장된 기일까지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 퇴직금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법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서 대의가 어떻게 처벌했는지가 잘 안 나와 있어요.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원심은 연장합의를 한 이상 연장된 기일까지 퇴직금을 미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급여 위반죄는 아니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하지만 법 취지는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법조항의 취지는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을 뿐이지 연장된 지급기까지 미지급한 사용자의 형사책임을 배제하려는 것까지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체불임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원심은 연장된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안 하는 걸로 합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봤는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연장기한만 합의하는 것이지 형사처벌을 배제하는 취지까지를 법이 상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연장된 길까지도 퇴직금을 넘겨서 미지급하면 퇴직급여 위반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원심은 법조항 문구의 법문의 문구에 따라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미지급시 처벌하고 연장합의를 한 후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법칙을 이해한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퇴직금에 조속한 지급을 위해서 만든 규형이기 때문에 연장합의를 하거나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본 것이죠. 결국은 정리하자면 지급기일의 연장을 합의를 해도 그 합의된 길을 넘어서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급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용고 문장인계 판비안TV의 박탐기훈 변호사입니다. 2023년 9월 1일째 판례용고 형사 무기징역 수감자와 사형선고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13년 7월 1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도 204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살인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악이 환성됐죠. 내용을 보시죠. 피고인은 무기징역형으로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26세로 다른 수감자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했습니다. 무기징역으로 복역한 것은 그 전 사건이죠. 그 전 사건은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었어요. 아마 살인사건이 가능성이 큰데 무기징역을 받았죠. 그런데 수감 중인 26세의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른 수감자 두 명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해서 피해자가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원심은 무기징역에 복역 중인 피고인이 다시 살인을 저지른 이 범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원심은 양형을 할 때 사회적 위대관계가 없고 교정시설 수감 중에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범행이 잔혹하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고 금전적 배상의 노력이 전혀 없다는 것 불량 영역을 이미 감안했고 또다시 이미 중한 범죄로 무기징역을 받았는 피고인에게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무한에다가 무한을 가서 해봐야 다시 무한일 뿐이죠. 그래서 의미가 없는 척에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사형은 과하다고 해서 상고를 한 거죠. 이렇게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양형 요소는 뭘로 벌 것이며 두 번째, 무기징역형을 받고 있는 수감자에 대해서 무기징역형의 선고가 사실상 무의미한가 그럼 이 사람한테는 그 다음 양형은 사형밖에 없는가 요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원심은 그렇게 받죠.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 피고인이 26세라는 거 그게 젊은 나이에 이미 살인 비싸게 중범죄로 무기인으로 받았는데 이 사건은 다시 범행 당시 26세였다는 거 이것이 나이가 사형선고를 정당화되는 사정은 아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주 악행이 심한 애니까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필요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나이는 사형선고의 정당화 요소로 보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대법원 판단이고요. 두 번째, 교정시설 내에서 교정과정에서 범행이 불리한 요소라고 원심을 받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수용자들의 밀집도가 증가해서 운동이 제한되고 결국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굉장히 스트레스 지속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범행 방법에 있어서 흉기를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한 명이 그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을 패고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거죠. 그래서 유사사건의 양형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상 사형에 있어서 사형에 선고하는 경우는 세 명 이상 두 명은 잘 사용선고 안 합니다. 세 명 이상 같이 여러 명을 살해한 경우에 사형선고를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한 명이 그쳤기 때문에 유사사건에도 양형과 형평성이 좀 다르다는 거고 두 번째, 그 다음은요. 범행 은폐나 금적인 배상이 없어 반성이 없다는 거는 재판 진행 이후라든지 자백을 하고 있고 또 자살을 시도를 했어요. 내가 죽겠다 차라리 그런 걸 때 불리한 정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26살이 무기징역을 받았다는 건 사실상 더 이상 사형이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금전 배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리고 어쨌든 재판 진행 과정에는 자백을 했기 때문에 범행 은폐만 봐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무기징역경 수감자에게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형 집행 순서를 법원이 미리 예측하여 양형에 반응한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기징역 수감을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무기징역을 수감하는 게 형 집행사항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그거는 형벌을 집행하는 법무부가 고민할 사항이지 형의 집행의 방법이나 순서나 이런 것은 법원이 고려할 요소가 아니랍니다. 법원은 이 사람의 이 사건에 관한 양형을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벌금형을 그전에 받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사범죄가 있다는 걸로만 감행할 편이지 이미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집행의 의미가 없다라는 집행에 관한 순서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피곤한 사형 선고는 사형의 선택 기준이나 다른 유사 사건과의 균형상 형의 양정이 심의 부다고 인정하는 현정 사유가 있기 때문에 파악이 안 겁니다. 대법원의 상고 이유 중 양형은 10년 이상의 형이나 무기 사형의 경우에만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사형의 양형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가 공보에 실린 거죠. 이거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서는 특이하게 무기징역형의 수감자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양형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기징역을 받았다는 그 정과 사실은 양형에 고려할 수 있지만 형의 집행에 관련해서 집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한다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집행기한이 정하는 것이지 법원이 양형에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기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